이번 동영상에서는 객체 리터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여러분이 전 시간에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객체 리터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무언가를 정의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를 한 번에 쭉 기술해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우선 객체 리터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중괄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중괄호로 끝나야 되고요. 그 앞에는 그 객체 리터럴의 이름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. 즉,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age라고 하는 것은 30이고, 자위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라고 이렇게 적어놨죠. 이런 식으로 키와, age가 키고요. 30이 value인데요. 키와 value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. 그리고 키와 value로 이렇게 한 덩어리를 한 덩어리와 다른 한 덩어리를 구분해 줄 때는 이 밑에 있는 콤마를 쓰는 것이고요. 키의 이름과 키의 값을 구분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콜론을 쓰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변수에다가 함수를 주고 싶다. 그럼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introduce라고 적고요. 그리고 콜론을 한 다음에 펑션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중괄호가 닫히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이 위쪽에서 선언했던 객체와 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